어이구, 미안합니다. 일단 모른척해. 왜 이렇게 안 맞지? 안 보고 쏴볼까? 준비물, 호일, 은박지 테이프, 물 뿌리기에 세제를 1.5번 가량 펌프해 준다. 그 다음 물을 채운다. 호일을 창문 크기에 맞게 재단해 준다. 창문을 적셔준다. 호일을 구겨지지 않게 잘 부착시킨다. 1.5cm 정도씩 겹쳐진게 잘 부착시킨다. 그리고 호일을 보면 광택이 나는 부분과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광택이 나는 부분을 부착면으로 해야 된다. 시공 끝. 일단 이거나 먹어라. 은박지 테이프로 마감한다. 모서리가 뜨지 않게 마무리 해준다. 맞다. 지금까지 한 건 비차단 방법이다. 손목 힘이 조금 좋아진 것 같다. 영상에서는 다들 쉽게 하는데 막상 다리를 들여보려고 하니 발목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 같다. 유산소 한다. 72.8kg인데 2.8kg만 3일 안에 더 빼면 성공이다. 몸이 좀 상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한 번 60kg대를 찍는게 나한테는 큰 의미다. 2.8kg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이리와. 먹어. 그렇지. 야야야. 너 무슨. 야 부모. 뭐하냐. 야 나와. 나와라. 나와라. 나. 좋은말라 할 때 나오라. 나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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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이 새끼 진짜 씨마라. 야 너 왜 자꾸. 겉돌아. 야 너 왜 자꾸. 겉돌아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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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야야야. 싸.. 야 야 야vero. 얼굴 얼굴 얼굴. 도래새끼들 뭐.. 야야야야 야 그건 너무 심하.. 심하잖아.. 아..뒤는 애기들은 먹는데 왜 왔어.. 야 나 그만.. 손 손.. Ven다 손 그만.. 야 너 그만.. 그만.. 다른 애들도 좀 먹자.. 나와 자 이거 뭐.. 좀 먹자.. 아.. 세 개 욕심 진짜 많네 형 어디.. 이걸 부어줘야겠다 아 이렇게 하니까 잘 먹네 자 봐서 자라 마우스 좀 움직이자 귀 움직이지 마라 꼬리 들석 들석거리지 마라 좀 가서 자라 마우스를 움직이질 못해요 마우스 아 drie 아.. 한글자막 by 한효정